오늘 할 게임 젤 브레이크 알비 배틀즈 시즌3 이벤트 고고 경찰 고 나가 나가 올려 도구로 도구 도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일단 이거 할건 아니고 일단 돌시러 가주세요 으 네 에 비싼것도 있고 여러가지 왜그래서는 식이 나와 여러개가 나오네 나 그거 없으니까 안 써야겠다 자 일단 저거 알비배틀즈 로고가 있을텐데 위에 돌아다니는 저거에 좀 가깝게 가주세요 그러면은 갈 수 있을겁니다 여기 트럭 바로 옆에 이렇게 바꿔주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 보이는 쪽 그 다음에 둘 중은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점프 점프 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나 빨간색 무채 다음은 레이저피하기 저게 로블록스 캐릭터 본체가 아니라 장신고 포함해서 모두 다 저걸 맞으면 처음에 돌아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토같은 것까지 포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망토같은거 뺀 다음에 이거 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. 제가 그랬다가 처음부터 다시한 기억이 있어요. 아 매우 기분이 안좋았어요. 레이저는 여러번 깜빡거렸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잖아요. 이걸 이용하는거 해가지고 사라질때 점프하고 그냥 바로 사라질때 점프하고 노가다해서 레이저쪽으로 갔는데 망토가 너무 커서 안되더라구요. 그래서 아바타를 다시 왔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자 이렇게 점프맥 완료하시면 알비배틀즈 배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해주세요! 그러면 안녕. 바이바이.